미안합니다, 감독님. 저 형 뭐. 지금 뭐 좀 많이 흥분했어요, 지금. 아니, 뭐만 하면 저렇게 허절까불떨어. 야, 야, 야. 개다, 개다. 여기, 여기. 왁스야, 조스야. 조스야, 조스야. 조스야, 조스야. 조스야, 조스. 우와, 너무 커, 너무 커. 대충한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와, 너무 커, 너무 커. 뭐예요? 개가 이만해. 봤어, 지금 창대야? 우와, 실제로 이만했어요. 카메라에 당겼습니까? 개가 이만했어요. 저 물렀으면 바로 병원으로 갔어야 됐어. 야, 야. 나와, 나와, 나와. 이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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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가 이만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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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저렇게 오바를 할까. 네 쪽으로 달렸는데. 명동아, 너 못 봐서 그래, 네가. 와, 개가 진짜.